뉴스테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중산층에게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뉴스테이를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 연계해 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오래된 집들이 모여있는 파주시 금촌 이동주택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건설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멈춰버린 곳입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집에 비가 새고 추위에 떨어도 주민들은 간단한 수리조차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접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합에서 일반 분양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면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에게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정비사업 후보지 15곳을 선정했습니다. 파주 금촌 2지구와 고향 능곡 6구역, 의정부 장암생활권 3구역 등으로 공급 물량은 2만 4천 호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지역 모두가 정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조합별로 뉴스테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민간 사업자까지 선정하지 못한다면 후보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공모를 진행해 뉴스테이 연계사업 구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